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8.1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디자인을 크게 바꾸고 고급 사양을 대거 장착한 소나타 뉴라이즈를 선보였다. 2.0 가솔린, 1.7 디젤, 2.0 터보, 1.6 터보 등 4가지 모델이 출시됐으며 특히 2.0 터보에는 국산 중형차로는 처음으로 팔던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현대차는 2번 소나타가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개선된 만큼 국민 중형차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찬 기자 스웨트에 한경.com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